네 하이 공방오빠랑 아 맘이 사랑해 뭐든지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의 것을 봐야 하죠 그쵸 다 마세요 먹기만 하세요 Made in Japan Yeah it's easy A piece of cake 땡 맘이 손 다 스트레스 아 열심히 하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다 아 아 아 아 아 아 15 15 15 15 15 15 비싸다 너무 예쁘게 듣는다 치즈킹빵 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 봐요 콧냄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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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콧냄새 책상은 그냥 책상이었던 것 같고요 뭐 별다른 게 없었어요 뭐 별다른 게 없었어요 그냥 책상이었고요 책상은 그냥 책상이었고요 책상은 그냥 책상이었고요 바퀴벌레 세 개가 만들어준다고 들었어요 하하하하 아 나도 들어 이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24 저 저희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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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